벌써 3년째 벌써 3년째? 전 게시표에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저희 아빠 신아빠가 맞긴 한 걸까요? 얼마나 서러울까 정말 고민일텐데 고민의 주인공 이쁜 이 친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우 귀여워 야 뭔 날달한 지처럼 너무나 밝게 그냥 쿵 넘어오래 특피형 오빠들한테도 인사하고 오빠들 반가 반가 오빠들 반가 반가 특피형 오빠들 좋아해요? 아니요 귀여워 누구 좋아해요? 귀여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? 본인 소개 좀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 금정중 1학년 강영아입니다 중학교 1학년 1학년 계획을 지금 이렇게 짜고 있는데 본인이 계획을 세우는거에요? 세우는거에요? 세우는데 아빠랑 같이 세워요 근데 이제 맘대로 세우지도 못해요 본인 맘대로? 네 예를들면 아빠 퇴근시간이 8시 정도면 그전에 공부계획을 서하면 아빠가 못 믿으시니까 8시부나 9시부터 그때 공부시간 잡고 아빠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면 카톡이나 전화로 많이 감시하세요 본인이 세우는게 아니네 아빠가 세우는거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제 있어요? 우리 학생이 계획표? 학생이 쓸만한게 아닌데 이게 지금 이렇게 두꺼운거는 거의 뭐 아버지거 아니에요? 영업사업으로 저것도 안풀렸나 봐 어떻게 두꺼운거에요? 많이 열기가 안되네 자 보세요 가계부같은 거 좀 읽어주세요 학교 학교로 갔다가 3시쯤 와요 그리고 어 tv 투니 오 그거 만화 채널 중학생인데 아직도 볼수도 있잖아요 아빠랑 이걸 짤 때 옆에서 아빠가 이걸 다 보면서 같이 짜는거에요? 네 방에서 혼자 하면 가져와서 딱 보시면 불만이 많으시면 만족하실 때까지 만족하실 때까지 언제 만족하세요? 선을 정확하게 자제하고 맞춰야 되고 형광펜도 시간마다 딱딱 맞춰야 되고 표 보시면 이거 다 맞춰야 되고 고정 스케줄이 있고요 공부가 있고 자유시간이 있고 드라마 보는 시간이 있고 특별활동하는 그 색깔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 자체부터가 스트레스네요 이런 건 괜찮아요? TV를 일단은 만화 채널을 보기로 했는데 드라마를 봤다 그거는 괜찮아요? 안 돼요? 꼭 그걸 봐야 돼? 설마 드라마 보는 시간이 주황색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는 드라마마다 뭐 있잖아요 그것만 만화 보는 시간에 다른 채널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?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빠 있을 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아빠 없을 때 하는 거죠? 최근에 저희도 사실 스케줄로 바쁘게 움직이면 하루에 한 4, 5개씩 스케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일탈하고 싶고 어디 나가고 싶고 창문이라도 열어서 바람 쐬고 싶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? 왜요? 뭔데요? 뭔데요? 아니 이게 이건 뭐 거의 계약서예요 그래 뭐라고 가요? 이게 양평에 뭐 가서 할 약속 돼 있어요 양평 와서 할 약속? 하지 말아야 할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해야 할 거 설거지를 한다 집 청소를 한다 토끼 잘 키우기 영업동은 사회중이 사회중이 빨래하기 그 다음에 맨 마저에 충격적인 네 이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와 대학생이니까요 아니 아빠랑 딸이랑 뭐 가문 관계예요 양평이 어디예요? 할머니는 지금? 네 할머니 엄마 또 할머니 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여기보다 좋잖아요 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연도 있고 아빠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양평으로 가면서 이걸 아빠랑 같이 짜고 내려간 거예요? 네 아 여기에 또 충격적인 게 있어요 2030년도까지 계획이 써있어요 네? 어? 그리고 중요한 건 2013년인데 2013년 나는 2030년도까지 내가 원하는 꿈인 연기학원을 실현 설립할 것이다 연기학원 미터 없어요 그러지 못할 경우 그건 없네요 또 아빠 때문에 힘들었던 거 잘 얘기해보세요 네 제가요 다 짜 나온 계획표를 시골에 놀러 갔다가 두고 온 적이 있는데 네 아빠가 딱 게임하려고 그랬는데 가져와버려요 그러니까 막 아 이거 시골에 두고 왔다 오늘 하나만 봐줘라 그랬더니 없다고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본체로